중대 발표를 할게요 취향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까 먹으러 갔어요 오늘은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에 딱 한 주전자만 먹고 갈게요 죽인다 와 첫 잔 진짜 시원하다 끊어진다 머리가 뜨니 맛있어 왜이렇게 나오지? 아 죽인다니 어쩔 수 없어 본성이야 본성 맛있다 주전자를 보면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올라가야지 했는데 난 보존 속에서 계속 자고 응 누구 생각하느냐는 날 진짜 임신으로 아마 다들 이렇게 먹고 싶을 거야 내 마이크 안전하게 안전하게 잔에다가 한번 아니 누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사기 그릇에 먹어야지 시원하다고 막걸리 이 플라스틱 그릇에 먹으면 안된대 이 플라스틱 그릇에 먹으면 안된대 스탱을 갖고 다니라 나 뭐 가방에다가 그 코팔 뚜껑 코팔 그 뚜껑 코팔 뚜껑을 가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래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아 먹고 싶을 거다 아 역시 막걸리는 이렇게 찌찌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머리가 띵을 정도로 아 아우 미안해 너무 내 본모습이 너무 나오네 저 뒤에 봐 어 수지 수지 오늘 수지 맞았어 아직 그 어 오늘 완전 수지 맞았어 수지큐 수지큐 그거 알아 옛날에 그 누구지? 아 이주일 아저씨 이주일 아저씨가 맨날 수지큐 막 이랬는데 아 리듬이 기억이 안 나네 유튜브는 일방적이고 대신 거기서 일방적인데 내가 편집해서 내 본모습을 다 보이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올릴 때는 조금 업로드할 때는 좀 힘든데 얘는 좀 쉽잖아 힘든데 대신 더 많은 느낌 찐팬이 왜냐면 이 본모습이 다 나오거든 아 아 저는 모르는데요 별식으로 제가 이봐 진짜로 중대 발표를 할게 중대 발표를 할게 진짜 저기 봐봐 아 아 이거 보인다 보인다 와 내가 진짜 이게 봐봐 눈 내가 내가 이게 좀 많이 난 건데 아니 무슨 2023년도에 응? 아니 이게 뭐지? 아 다래끼 다래끼가 났어 다래끼가 이만큼 난 거야 와 이거 지금 가라앉았고 내가 지금 3일만에 술 먹는 거라니까 이게 중대 발표야 봐봐 봐봐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어 봐봐 봐봐 부었지 여기 진짜 막 눈이 이래가지고 뻑뻑해하고 눈도 안 감아지고 막 진짜 어우 자꾸 3일만에 제가 본의 아니게 3일 전에 먹고 어제 쉬고 오늘 먹었어 그럼 3일만이 맞지? 그저께 먹고 그저께 먹고 어제 쉬고 오늘 먹은 거면 3일만에 맞지? 3일만에 먹는다고 3일만에 먹는다고 슬슬 기분이 좋아지고 나 지금 갑자기 먹다가 저기 수지 어 트샷 오징어잖아 오징어잖아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아 모자이크 아 내가 좀 취했나봐 모자이크 처리 부탁해요 아 비교돼 크으 와 먹을수록 맛있다 취한 거 아니에요 아 기분이 오늘 좋네 아니 지난편에 우리 불나방님 구독자 불나방 댓글 남겨주세요 이랬는데 와 시크하게 딱 남기고 왔어 아 부산 오라이 부산 오라이 부산 사시나봐 그 불나방님 아 좋다 아 밤에 나가자 밤에 김치전에 김치를 탁 얹어가지고 일단 먹어보고 진짜 김치 맛에 극대화다 와 김치전에 김치 올려먹어 끝내준다 와 나 간다 이제 아 이렇게 하네 취향은 아니에요 내가 또 3차 갈지 모르겠지만 아 눈다릴게 어쩔거야 어쩔거야 부상도 부상도 눈다릴게 아 아 비쌈이 음악 ㅎ 반면에 이렇게 같이 가질까 가 quantify 뭐랬지 나 나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아 이게 가사 3명이 안 나예요 칭찬 내가 있구나 나 진짜 놀이들 가고 싶다 아 나 집을 간다 아 야, 나 집에 간다. 나 지금 노래방 못 가서 억울한 사람이야. 노래방을 못 가다니. 나 눈다리게 났지만 집에 가는 거야. 나 지켜봐줘. 지켜봐줘. 나 계속 지켜봐줘. 알았지? 오늘 될 거에요. 자, 저의 나라들아. 자, 저의 나라들아... 지켜봐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아시간에 잠깐만요. 지켜봐줘.